이 모든 움직이는 에너지는 사이클로 움직이지 직선으로 가는 것은 없어 이 사이클이 반드시 올라가면 내려오죠 모든 빛도 이렇게 가 안 가요 지구도 이렇게 돌아요 태양 주변을 다 자전공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것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사이클 2000년마다 사이클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 분석력을 따라올 사람이 있나 말한다면 이 시대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는 딱 이 그래프야 보세요 여기에 호갱년에는 지지율이 여기 있어 그래야 안 그래 그럼 여기에 이재명 윤석열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올라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재명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나는 아주 골바리에 있어 이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 달의 태양의 표면 같아 이렇게 태양의 표면 이렇게 나는 태양의 반대 표면 나는 초생 딸이고 이 사람들은 검은 딸이야 이렇게 올라가고 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나는 V라인이야 맞아 그래서 이런 형목에 나중에 이 교차점이 온다니까 선거 끝에 종말 끝쯤 가면 선거 투표할 때 얼마 앞두고는 흑영이가 이걸 앞질렀다 윤아무개를 앞질렀다 또 좀 들어가면 여기에 최재형이라고 있어요 최재형이 민주당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수가 있다고 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다 이 사람도 역시 그러면 이 끝판에 가서는 이게 블랙홀이 돼가지고 빨아먹으니까 이 내려간 이 포물선만큼이 어디로 올라가? 이리로 짚고 다니는 거야 올라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가다가 중력의 법칙에서 내려가고 나는 우주의 에너지가 그냥 치솟아 올라가고 이 당낙지점에 가서는 우리 돼지가 요렇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역성혁명과 유신혁명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여기에 임계질환이 꽉 차면은 하늘에서 특수한 지도자가 몇천 년 만에 내려오는 거야 임계량에 도달해 가고 있어요 이걸 미리 알고 지금까지 일곱 번을 출마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모든 정책을 여러분 정치인들이 따라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경영의 등장에 공포를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과연 몇천 년간 대한민국이 기다린 전 지구인들이 기다린 그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일곱 번 선거에 출마했어요 그 이유는 한국 정치인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꼭 바꿔야 됩니다 한국 정치는 리모델링으로 더 이상 안 된다 요새 재건축 많이 하죠 재건축으로 한국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 정치는 재건축 해가 될까 안 됩니다 완전히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한 사람은 전부 옷을 벗어야 돼요 절대 이런 길든 이런 정치의 길든 사람들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일곱 번 선거에 출마했어요 그 이유는 한국 정치인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꼭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매너리즘은 아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혁명 국가혁명당이 나왔죠 국가혁명당 혁명은 아래에서 올라가는 혁명이고 이거 무슨 혁명이죠 역성혁명이죠 역성혁명 거꾸로 올라간다 이 역성혁명은 거꾸로 올라가는 혁명이에요 이 내려오는 혁명은 뭐죠 유신혁명 유신혁명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유신혁명은 물론 박 대통령도 유신혁명을 했지만 이 유신혁명과 이 역성혁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역성혁명을 해야 될까 유신혁명을 해야 될까 유신혁명 이 역성혁명은 민중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해요 투표를 해야 돼요 유신혁명도 투표를 해야 돼요 폭력은 안 되죠 그러면 역성혁명도 투표 유신혁명도 투표 투표로 밖에 할 수 없는데 과연 투표로써 저 정치인들을 몽땅 바꿀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유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혁명이 때문에 역사 사이클이 이제 다 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계 질량이 임계 질량이 거의 차가고 있다 우리 임계 이 임계 질량이 이미 이제 차간다 임계량에 도달해 가고 있어요 이걸 미리 알고 그리고 지금까지 7번을 출마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모든 정책을 여러분 정치인들이 따라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경영의 등장에 공포를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과연 몇 천 년간 대한민국이 기다린 전 지구인들이 기다린 그 사람이냐 그래서 역사는 사이클 2000년마다 사이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What goes up Must come down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 이건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은 사이클은 이렇게 사이클이 올라가면서 이게 기간이 길어요 이 기간이 이것이 사이클이에요 모든 빛도 이렇게 가 안 가요 지구도 이렇게 돌아요 태양 주변을 다 자전공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것이 사이클이에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도 사이클로 가고 빛도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고 다 이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서는 데시벨이라고도 하지 데시벨 용어도 쓰죠 사이클이라는 데시벨도 쓰고 또 깜마는 매치죠 깜마파는 깜마파는 깜마가 몇 사이클이죠 30이지 30 헬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클을 헬츠로도 표시해요 헬츠로도 표시하고 데시벨에도 표시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깜마는 30 헬츠 30번을 뜨는데 이렇게 뜨는거죠 이렇게 뜨는게 아니에요 전부 사이클 형태로 뜰어 그리고 자동차 다이아도 사이클 형태로 간다 돌아가는게 다이아가 돌아가는 것도 거기다 점을 하나 탁 찍어보면 사이클이에요 모든 움직이는 에너지는 사이클로 움직이지 직선으로 가는건 없어 다 곡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도 24시간을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고 가고 있는거죠 자전 없는 공전은 존재하지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이클을 이 사이클이 반드시 올라가면 내려오죠? 내려오는 그럴 때 다시 새롭게 올라가 여기서 이게 올라간 것이예요 이게 내려오는 것이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온다 다시 올라간다 이것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역성혁명과 유신혁명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여기에 임계질환이 꽉 차면 하늘에서 특수한 지도자가 몇천 년 만에 내려오는 거야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곱 번 선거에 출마했어요 그 이유는 한국 정치인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꼭 바꿔야 됩니다 허경영컵으로 바꿔 다음 다음 아멘